우리는 지금 홈파티 가고 있어요 저번에 언니 가게 한 번 봤었땐 잔치집 같아 평창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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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은 안돼요 언니 얼른 가져요 몰라요? 날 가져요 가져요 예쁘다 정말 어떻게 받겠어 선물? 아 아 진짜 시무룩이야 정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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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안녕 반가워요 무서운 무겁게 해서 왔어요 맞나 박스 제목 뭘로 할까요? 그녀의 남다른 스케일 와 이런데 우리 다 먹어 드디어 꼼꼼 어머 삐끗 한 번 삐끗하면 돼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주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강아는 소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축하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욕이 나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영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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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보니까 시루떡 사르는 느낌인거죠 요로를 잘리면 되나 사탕이라서 안 잘린데 이게 사탕이야 이게? 마시멜로 아니야 이게 마시멜로 설탕과자 동그란게 마시멜로 동그란게? 먹어볼게 동그란게 마시멜로 동그란게 마시멜로 동그란게 마시멜로 안으로 들어와요 김하랑이야? 김하랑이 스피드가 좋다고 했잖아 체민정 아니에요? 체민정 너도 달려 와 대박 우와 역시 체민정 땄다 땄다 딴 줄 알았어 추워 없어 되게 감성적이다 뱅 뱅 뱅이란게임인데 이게 원래 확장판이 있어 카드로 하는게임인데 이거는 축소버전이야 축소버전이라 주사위로 다하는 주사위로 하는거고 여기 역할이 4개가 있어 오 떨린다 뭐가 나올까 자 여러분 저를 잘 지켜주십시오 아 보안가 아니에요 저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오늘 이겼어요 생일개념으로 생일 지났지만 막판 생일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쁩니다 박빈 박빈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무협자끼리 팀킬한거 아니 나는 누굴 죽이진 않아 아니 내가 내가 멜로디도 죽이고 아 진짜 대박이다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 3시가 다 돼간다고 귀여워 귀엽다 근데 언니가 안 가졌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니까 참고하자